흐흐흐흐흐 유치원이 끝나고 지금 집에 오는 길입니다 차에서부터 갑자기 어저께 어저께 밤에 라인엘 잡는데 한 번 성공하듯이 이번에는 더 센 라인엘 어저께 잡은 건 제일 약한 거 있지 찬솔아 응 지금 잡는 게 두 번째 센 애야? 응 무슨 색깔 라인엘이야? 회색 회색 라인엘이야? 오우 지금 운전 중이라서 지금 중간부터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오우 라인엘하고 싸우는 거고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? 이렇게 터득해져 한 번도 찬솔이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? 라인엘하고 어저께 밤에 처음 갑자기 한 번 싸우더니 유튜브의 힘은 대단합니다 착하게 아저씨는 대단합니다 착하게 아저씨 하는 거 맨날 보고 아빠 라인엘이랑 싸우는 거 보더니 막 방패로 막 막 라인엘의 공격으로 막 반사하고 뭐 뭐 막 하늘 위로 날르고 막 오바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우 대단해 조심해 이제 이제 달려가야지 그렇지 때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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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엘도 오우 오우 한참 방송 찍고 있는데 지금 엉클 재선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중간에 끊겠습니다 다시 계속 갑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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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원생 김찬솔이 직접 라인엘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쿠 대단한 아들입니다 대단한 아들 다른 집 애기들도 이렇게 컨트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잘해가지고 죽을때가 됐는데 안죽네 라인엘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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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죽었다 뿅 라인엘을 잡았습니다 이야 태어나서 두번째로 도전한 라인엘 바로 잡았습니다 첫번째 1단계 빨간 라인엘이었지? 찬솔아 응 빨간색 잡고 이번에 무슨 색깔? 회색 카메라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해줘 나 한명 또 잡을거야 한명 또 잡을거야? 알겠어 아 대단한 우리 찬솔입니다 보부상의 새로운 멤버 보부상 김찬솔의 젤다이 찬솔 라인엘 사냥 끝 한국 친구들 ich이 오늘 잘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